마르코의 루피 아 크랙이 아 진짜 마르코만 쓰러뜨리면 마르코만 쓰러뜨린 말만 해 마르코만 쓰러뜨린 말만 하다 얘는 스킵할 것 같아 안하네 근데 아무도 멀티에서 플레이 심지어 플레이 매치조차 랭크 매치도 역시 그렇지만 플레이 매치조차 기어 퍼 루피를 쓰는 사람이 없어 진짜 렉인가봐요 렉이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 가자고 까비 놀랬지? 친구야 놀랬지? 많이 놀랬지? 더 놀래야되 지금 이정도는 안되 친구야 더 놀래야되 지금 당황스럽지 지금 살짝? 더 당황스러야되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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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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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여 수고 하나 둘 다시 나올 때 잡아주고 오케이 친구야 이정도는 안되 더 가야되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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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야 잠깐만 내가 어디야 내가 맞는 놈이야 내가 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페이크 어 둘 다 똑같은 생각했네 오케이 오케이 맞았다 맞았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이렇게 연기해주고요 좋아요 루피가 루피를 무시하면 안되 어 루피를 무시 뭐야 아 얘 바로 바로 각성기술 쓰네 멍청이가 과도하고 있는데 어 할 줄 모르는 놈이죠 게임을 어 아니면 혹은 나를 간받던지 아주 우습게 말이야 이 자식이 이거 말이야 안될 놈이야 이거 안될 자식이야 이거 안될 자식이야 안될 자식이야 오케이 수고여 너 들어와봐 들어와봐 두고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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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까비 어 어차피 피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고 게임 어 수고 수고여 예 일자ера 아 응 으헤헤헤헤 으헤헤 아 도망가는 꿀악선이 이럴때는 뭐 각성기술 들어갔죠 상대 갓 상태가 아니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... 뭐야 거기 피지컬 왜이래 어 잠 가만있어 가만있어봐 음 너는 잡히면 뒤져 너는 잡히면 야야야 잠깐만 어 이정도라면 이정도라면 아까비 어 잡았다 아아아아 어 멀리 도망가 그냥 어 제가 저런 놈한테는 준비되어있는 카드가 있죠 어 저런 놈한테는 준비되어있는 카드 어 준비되어있는 카드 있죠 저런 놈한테 잠깐만 이 자식 봐라 어 걸렸다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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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어 이거 좀 찜질좀 맞으세요 찜질좀 찜질좀 아 여기 오늘 내가 사우나 예전에 갔던데 아 이게 되게 아주 그냥 찜질방이 아주 좋더라고 여기가 어 아주 야무죠 이거 어떡할거야 바꾸싶은 분들도 없고 30초 남았네 너를 내가 전기세는 줄여줄게 그전에 어 보내줄게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어 하하 압력밥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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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으신다구요 아 적절합니다 자 앞으로 이 기술 이름은 압력밥쏠으로 하겠습니다 압력밥쏠 어 어 압력밥쏠 좋습니다 압력밥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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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력밥쏠